유니버셜 오디오 콘솔 리콜은 다폴로우드 인터페이스의 콘솔과 연동되는 플러그인입니다. 콘솔을 여는 버튼이 있고 메인 모니터의 미터링, 레벨 조절, 모노, 뮤트를 알 수 있습니다. 콘솔 리콜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싱크 기능입니다. 콘솔의 상태를 기억하고 다음번에 다시 불러올 때 설정을 되돌려줍니다. 콘솔 창에서 직접 세션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재녹음을 하거나 비슷한 녹음 작업을 할 때 예전 세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펙트의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하고 DAW 플러그인에서 프리셋을 열어 믹싱 작업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